국민의힘 전당대회 두 번째 당대표 TV토론이 열렸습니다.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다른 세 후보의 공세가 집중됐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닷새 만에 다시 열린 당대표 후보 방송 토론회 김기현 후보의 KTX 울산역당 시세 차익 의혹을 두고 집중 포화가 쏟아졌습니다. 울산의 이재명이라고 프레이밍이 된다면 앞으로 저희가 총선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런 처벌의 문제에서도 그렇고 저희가 주도권을 상실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기현 후보는 불법 행위가 있었다면 책임을 지겠다며 배수의 진을 쳤습니다. 김기현 후보께서는 그냥 사퇴하겠다고 그러셨는데 후보 사퇴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정계 은퇴를 하셔야 될 상황입니다.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는 내년 총선 공천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김기현 후보는 당 선관위에 의혹을 검증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당 선관위는 검증할 권한이 없고 현실적으로 가능하지도 않다며 거울 수 있습니다. 당대표 선거전이 네거티브로 치닫는 가운데 후보들은 오늘 대전에서 합동연설회를 진행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김기현 후보는 당 선관위에 의혹을 검증할 권한이 없습니다. 김기현 후보은 당 선관위에 의혹을 검증할 권한이 도라고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